제가 한번 볼게요 아 제가 또 애교에 사실 많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한 거거든요 오늘 저희 한번 해봅시다 한번 부전해볼게요 제가 살구송 살구송 아세요 언니? 저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어 너랑 살구 나랑 살구 그 살구송 맞아요? 아 진짜요? 안녕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나는 살구야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살구야 이거 없으니까 너랑 살구야 열고 하면 되는 거죠? 안녕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나는 살구야 너 también 살구먼 ON 너랑 살구ensa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잘구야 니가 없으니 뻑뻑을 못봐 안녕 나는 살구야 귀여워 귀여워 너랑 살구야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어서 먹은 수판이야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선배야 니가 없으니 뻑뻑을 못봐 너랑 살구야 너랑 살구야 끝! 끝을 이렇게 해야지 아니 잠시만 끝! 끝! 끝!